하이 네 지금 큰 방송에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세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꼽사리로 제 영상 찍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의 신상 사이즈가 지금 이루는 거 네 다음으로 영상 지금 찍으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머리 높이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제일 높은 부분 팔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네 지금 자유의 신상 한쪽 손 들고 있는 횃불을 이 안에 LED 이걸 한번 지금 설치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뼈대 작업은 완성됐고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살들 덩어리들을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소개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스머포 보자. 미국의 상징, 저희의 여신상을 소개합니다. 며칠 걸렸어요. 3일이요. 보안 작업 이틀 더 추가. 4, 5일 걸렸네. 재밌었어요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 얘는 공들였어요. 진짜. 큰 스머포가 만든 부분은 어디에요? 벽돌이에요. 얘랑은 아무 상관없는. 요 아래입니다. 자대. 자, 여기입니다. 벽돌. 손이 물집이 잡힐 정도로 만들었습니다. 벽돌 몇 개에요? 700개요. 색칠도 칠했죠? 네. 색칠도 반 칠했어요. 반반씩 만들었네. 오. 이렇게 뭐하러 보안 작업 시켜놓고 그 놈의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가 그냥. 에휴. 자, 그러면 일어나서 얘도 또 뭐 해봐요. 여신상 친구가 큰 스머포입니다. 미국 가자. 여신상 보러 미국 가자. 여신상 보러가 뭐 해요. 형이 다르다. 여름다운 거에요. 안녕 나. 여신상 보러 가요. 여름다운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